populace 뭐요? 뭐야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름패스 오호오오오오오 통화상 머리코 제 거에요 이거? 열어봐도 돼요 이거? 열어봐도 돼요 열어봐도 돼요 뭐야 하나 둘 셋 확대 확대해주세요 확대 여기 여기 영상인데 태양이 얼굴이 막힌 아 이거 학생증이네 혹시 이분이랑 동의인분이신지? 저 동의인분이 진짜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잘 어울리는 거에요 너 건 별로다 너 얼굴도 안 나와 회사 들어올 때 띡 하면 열리는 거에요 문이랑 기계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 지금 칩 띡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아 이거 멋있게 찍을 때 저 보여줄게요 와 수건인가요? 휘 형이 이거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리죠 팬레터 아닌가요? 입학 원서? 굳이 등록국은 그런 건가요? 퍼스트 네오즈 경비 입학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리드 좋아하시네요 저도 잘 어울려요 수건이 유수하듯이 잘 어울려 예스 크리에트레이션 온 유얼 진짜야 이팍 훠과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죠? 아 그건가보다 반지 저희 고백받은 거 선대? 선대 맞지 않나요 어? 이거 포올리네. 이거 되게 좋아, 어떻게 좋아? 탈마다. 교복 색깔이 되게 좋은 것 같아. 이거 근데 무슨 노래야? 이렇게 혼자 연습할 때 노래 들으면서 탁! 뭔지 알겠습니다. 로션이에요. 여기 뭘 스킨 쓰라고 써있거든요. 몰래 스킨이래요. 몰래 스킨이 유명하잖아요. 아, 몰래 발라야지 몰래 스킨. 스킨을 내가 몰래 발라야지. 몰래 발라야지. 카치다 해줄래요? 하나, 둘, 셋. 오, 신기하다. 여기 연습일지로 써야지. 첫 노트에 됐습니다. 이야,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. 라고 럭고 뱀 뒤에 써줄게. 아, 싫어. 보이시나요? 저의 진심을 담으. 저희한테 되게 필요했던 물건들. 진짜 필요했던 물건들. 너무 완전 센스 짱이에요.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? 나는 일단 너가 마음에 드는 거. 이렇게 또 좋은 선물 주신 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영빈, 다원이 되겠습니다. 사랑해요. 감사. 제가 주인아 발사 한 번 올릴까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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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